야, 여기 쿠바가 아닌 것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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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쿠바에 이런 곳이 있어. 와. 야, 야. 오. 오. 와. 와. 와, 저기 요트야? 바다가 너무 이뻐. 긴 여행 끝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며 파란 바다가 우리를 반겨주는 이곳. 바라대로. 지팡이처럼 생긴 좁고 긴 반도를 따라 20km나 이어지는 해변 도시다. 황금빛 모래사장이 반짝이는 이곳은 언제 어느 곳에 서 있든 쉽게 바다를 찾을 수 있다는 지리적 특성과 바닥이 훤히 비치는 코발트빛 카리브에 멀리 들어가도 허리춤까지만 차오르는 완만한 수신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덕에 복잡한 일상을 떠나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려는 여행자가 찾아든다. 해변을 따라 70개가 넘게 늘어서 있는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선 무제한 음식과 음료, 공연과 게임 등을 끝없이 즐길 수 있다. 바다로 나서면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등의 해양 스포츠 뿐 아니라 파란 바다를 색다른 높이에서 즐길 수 있다는 스카이다이빙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카리브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쉬고 맛보고 즐기기에도 하루가 모자란 이곳은 뜨거운 쿠바의 벼달에 여유를 즐기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바라대로는 2019년 여행자가 뽑은 세계 최고의 해변 2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단연 카리브의 최대 규모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다. 야... 야, 진짜 여기 끝내준다, 야. 가자. 체크인하라. 어, 체크인. 자, 가자. 야... 자, 이제 예약이 안 되어있다고. 방이 없다고. 들어 죽는다. 응? 네? 네? 자, 이제 예약이 안 되어있다. 이 만능 팔찌로 올 인크루시브 호텔의 구석구석까지 즐길 생각을 하니. 웃음이 비질비질 샌다. 렛츠고! 오, 엘리베이터. 쿠버하우스 엘리베이터 처음 타봤어. 4312니까? 저쪽입니다. 있죠. 형. 아, 형. 햇살이 이미... 우린 기다리고 있어. 이야... 따라라라따... 오, 크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한 침대다. 오! 에이. 와, 와. 야. 아, 좋네. 와, 네. 아, 좋다. 가사에서만 한 2주 묵다가. 응. 또 오랜만에 이렇게 리조트 오니까. 이야, 진짜 여기 럭셔리하다. 와, 형 저기 막 이 해변이 이렇게 보이네, 좀. 응. 야, 해실 때 죽이겠다. 어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돼야지. 아, 야. 아, 야. 와. 밤 안에 이뻤으면 좋겠다. 딱 누워서요. 하늘 보게. 아니, 형 이거 얘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거? 아, 우리 게스트? 왔어? 어. 야, 근데. 너무 좋다. 침대가 하나네. 저녁 식사 시간까지 꽤 남았지만 무제한 음식을 놓칠 순 없지. 야, 진짜 해변이 너무 예쁘다. 아. 촙, 촙. 일단 간단하게. 먹어봅시다. 아이고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프렌치프라이는 어딜 가나 진리야. 너 한입인데. 먼저 먹자 주세요. 먼저 먹어. 응, 형 맛있어. 되게 윗즙이 주시해. 형 여기 한 대 맛있다. 네. 응. 아니, 근데 형 어때요? 지금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지. 진짜. 마지막 여행지로 이렇게 휴양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2박 3일 있으면 딱 좋겠네. 하루는 홀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1박 2일이 아쉬울 수도 있겠네. 야, 프렌치프라이를 다 먹네. 맛있어. 그냥 마무리하세요. 이거 알죠? 네, 저희 끄트머리 제일 맛있는데. 땡큐. 아니, 형 그러지 말고. 어디 해변 좀 걸을까? 해변? 좋지? 다 먹었지? 네. 왜 긴 바지 입어? 아니, 이제 좀. 쌀쌀해지고 좀. 아, 진짜? 벌레도 입고 하니까. 가십시다. 아, 오케이. 여기 파도가 잔잔하네. 야. 야, 이렇게 부캐 드신 분이 신문감인구나. 크으 Comme, 너 귀엽다. 와, 형 바른 색깔 봐. 우와. 아, 진짜 귀엽다. 와, 형.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쁘지? cheerleaders 아, 죽인다 밀려오는 모래에 포근히 몸을 담근 사람들 온통 거울이 된 바다가 하늘을 비춘다 시원하나 와, 너무 아는 것 같아 그림 같은 곳을 지난 2주간 많이도 봤건만 어쩜 이다지도 매번 놀라울까 감상의 역치가 높아지기는커녕 굳었던 감각들이 활짝 열렸나 보다 이리로 와 쉬라는 듯 바다 위로 누운 하늘에 한없이 이끌린다 잠시 할 말을 잃고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이 부드러운 바다 냄새까지 온전히 담아내고 싶다 셔터를 멈출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만 볼 수 있는 움직이는 찰나의 색들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다 이 순간만 볼 수 있는 지 내가 본 바다 중에 제일 이쁘다 진짜, 진짜 나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다 보고 끝났어 너무 예쁘고 이게 내가 본받아주는 제일 이쁘다 이 바다 색깔 바다 색깔도 그런데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 있잖아 이게 너무 너무 그림이야, 너무 예뻐 와, 이거 이거 심한데? 너무 이뻐서? 어 야 씨 지금 내 사진이 예술이야 안 되겠다 이런 배경에 서 있는데 사진으로만 남길 수 없지 움직여 보자 예술혼을 끌어모아 보겠어 좋아 오오오오O 오오お Southeas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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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